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흥국생명배구단은 일요일에 있었던 IBK 배구단과의 경기에서 당연히 신임 감독인 김기중이 나설 것으로 봤지만 아직도 선수단과 첫 만남조차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팀을 지휘한 김대경 코치도 아직 김기중 감독과의 첫 만남이 없었다고 할 정도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계약 절차 문제로 아직 감독 선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밝혔지만 여러모로 이상한 게 사실입니다. 벌써 지난 경기를 직관까지 하고 수석코치의 사임 이후 발빠르게 흥국생명배구단은 김기중을 감독으로 선임한다고 공식 발표까지 한마당에 이제 와서 아직 계약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에스칼텍스와의 경기가 끝난 다음 날 바로 김기중 감독과 흥국의 선수단과의 상견례가 있을 것처럼 했지만 지금까지 만남이 없었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계약 절차는 아직 남았다고 하더라도 선수단과의 만남은 이미 가졌어야 한 게 상식적이지만 지금까지 아니라고 하면 선수단의 반대가 심한 게 아닌가 추측을 하게 하네요. 이미 김연경을 비롯한 흥국생명의 선수단이 새로 선임된 김기중 감독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에 이런 상황에서 구단이 김기중으로 감독 선임을 밀어붙이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적 절차와 선수단과의 상견례는 굳이 같이 갈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감독 선임이 엎어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흥국생명은 권순창 감독이 경질되고 수석코치도 사임을 한 상황에서 새로운 감독이 선임되었지만 아직 팀 상견례도 없었음에도 김대경 코치가 팀을 이끌면서 IBK를 상대로 승리하였습니다. 에이스 김연경조차 장염 증세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수단이 똘똘 뭉쳐서 승리를 이끈 모습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구단으로부터 선수단 운영의 정권을 위임을 받았다고 큰 소리를 친 김기중 감독은 아직 팀에 합류도 하지 못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눈치 없이 정권을 달라고 하는 바람의 윗선에 눈밖에 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는 게 사실입니다. 권순창 감독을 내치는 일은 정말 빠르게 행정적인 절차 속에 이루어졌지만 감독을 선임하고도 내세우지 못하는 흥국의 상황은 이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수들의 경기력 빼고는 도대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리하는 흥국의 선수들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